보이 그룹이 걸그룹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보이 그룹을 위해 돈을 많이 쓰는 여성 팬들 때문인 듯 합니다. 걸그룹에 대한 남성 팬들의 충성심은 훨씬 약하다고 합니다. 여성 팬들이 엄마의 심정으로 돈을 쓴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모성애가 여자 아이돌보다 남자 아이돌에게 훨씬 더 많이 발휘될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대지 못한다면 과학적 설명으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감동란에 따르면 젊은 미혼 남성들이 열심히 저축하는 반면 젊은 미혼 여성들은 돈만 생기면 펑펑 써버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짝짓기 시장에서 여자는 젊음과 미모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반면 남자는 능력과 지위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산이 능력과 지위의 중요한 지표로 통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통장 잔고를 늘림으로써 짝짓기 시장에서 자신의 인기를 여자보다 더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여자팬들이 남자팬들보다 연예인을 짝사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원시사회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따라서 평범한 여자라도 네 번째 아내가 되는 것을 감수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매우 우월한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반면 평범한 남자가 매우 우월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겁나게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자에게 상승 짝짓기 본능이 진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눈이 터무니없이 높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평범한 여자가 남자 아이돌을 사랑해봤자 조국만 겁나게 맞추면서 먼 발치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심리는 현대 일부 일처제사회보다 과거 일부 다처제사회에서 훨씬 오랜 기간 진화했습니다. 진화한 심리기제는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를 뚫고 들어가서 포르노 여배우와 섹스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잘 알고 있더라도 텐트가 상승하고 쿠퍼액이 흐르는 것을 남자가 맡기는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남자 아이돌과 연애나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잘 알고 있더라도 사랑에 빠지는 것을 여자가 맡기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 평범한 남자의 입장에서 볼 때 여자 아이돌은 오를 수 없는 나무일 뿐입니다. 남자에게는 상승짝 짓기 본능이 없기 때문에 여자 아이돌과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남자 팬이 걸그룹 멤버와 사랑에 잘 빠지지 않을 만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대다수 걸그룹은 청순 컨셉보다는 섹시 컨셉으로 활동합니다. 남자는 바람기 많은 여자를 결혼이나 사랑의 맥락에서 극혐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걸그룹이 섹시 컨셉에 충실할수록 남자들에게 바람기 많은 여자로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러면 청순걸레 이분법이 작동하여 남자가 걸그룹을 사랑의 대상보다는 정욕의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남자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걸그룹을 걸레그룹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걸그룹 기획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청순 컨셉으로 활동하더라도 남자에게 상승 짝짓기 본능이 진화하지 않았다면 남성 팬이 걸그룹 멤버를 사랑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섹스에 환장하도록 진화한 남자의 성향을 이용해서 관심을 빨아들이기 위해 섹시 컨셉을 밀어붙이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전략일 겁니다. 섹시 컨셉